글로벌라이브 1부 오늘은 진행을 제가 해야죠 자 축하님은 내일 돌아오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까지는 제가 혼자 진행을 어떻게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날 저를 항상 기쁘게 해주시는 분이죠 우리 미래세증권의 장의성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주말 쉬고 오셔서 그런지 얼굴이 그냥 딱 생기가 있으십니다 근데 우리 매니저님은 생기가 있는데 중국 주식이 생기가 없어요 그것도 그렇고 요새 아주 전쟁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전쟁을 영어로 하니까 더워 더워요 요즘 뭐 그런 준비해 오시는 거예요 더워 죽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원한 분위기 속에서 자 그럼 오늘의 이슈부터 한번 전망을 해볼까요 네 오늘 일단 중국 증시 정말 많이 빠졌죠 그 얘기 드릴 거고요 또 미국 시장 넘어가서는 일정이 풍년인 주간입니다 그리고 각 실적 슈퍼위크 마련 들어가서 주요 기업들 어떤 것들 좀 보면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중국 증시 마감부터 살펴보시죠 숫자 보고 저 기겁을 했어요 지수 장난 아니죠 진짜 이게 보면 금요일 날 미국 증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증시가 안 좋았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중국 증시 때문이었고요 지수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상해종합지수가 2.34% 빠졌고 심천성부지수 2.65% 빠졌습니다 창업한도 2.84% 빠졌고 과창 50만 한 0.42% 빠지면서 선방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홍콩으로 넘어오죠 그렇죠 항생지수가 4.13% 빠졌고 항생테크지수는 6.57% 빠졌습니다 항생테크지수는 이제 6,700, 7,000이 무너졌고요 그러면 고점대비 얼마 빠진 거예요? 한 38%? 거의 11,000 근처까지 갔었거든요 지수가 이 정도 추세가 앞으로도 바뀌지 않으면 거의 뭐 많이 나서 50%까지 가겠는데요? 만약에 항생테크지수로 ELS 만들었으면 진짜 하락 베리아 걱정할 정도의 그 정도 좀 하락이고요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중국 분위기는 약간 과장부태면 블랙먼데이까지 느낌이었고 주요 종목들 좀 말씀드려보면요 텐센트가 오늘 7.72% 빠졌어요 텐센트도 500 홍콩 달러가 무너졌습니다 앞에 4자로 바뀌었는데 텐센트도 이제 고점대비 37% 정도 하락이 됐고요 알리바바도 오늘 6.38% 빠져서 역시 고점대비 38% 이렇게 되면 원래 알리바바는 원래 두드려 맞았던 건데 텐센트가 그 고점대비 하락률을 따라잡아 버렸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또 두드려 맞는 기업이죠 메이투안 디앰핑이 오늘 13.76% 빠졌는데 이건 이제 고점대비 45% 하락이에요 그래서 이 배달에 이제 관련해서는 배송기사들 처우개선 최저임금 이런 규제까지 나오고 있어서 더 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원흉 지금 시장 하락의 원흉 이제 교육주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뉘 오리엔탈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홍콩시 시장에서도 40% 빠졌었는데 뭐 뉴욕에서는 더 빠졌죠 뉴욕에서는 58% 빠졌는데 오늘도 47%가 또 빠졌습니다 또요? 오늘도 47% 홍콩에서 그러면서 지금 금요일날 아마 이 EDU가 한 58% 그리고 탈이 한 70% 빠졌을 텐데 오늘도 시간에서 거의 28% 30% 또 빠지고 있어서 뭐 10분의 1토막에서 또 반토막 나는 뭐 지금 이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금요일날 그 중국이 요새는 계속 규제인데 라이브 커머스 단속 뉴스가 있었어요 라이브 커머스 우리도 지금 뭐 라방이라고 해서 많이들 하는데 이게 뭐 이거 단속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도 사실 홈쇼핑이 약간 있긴 있는 건데 뭐 라이브 커머스를 하면서 인력을 동원, 알바 동원하는 거 그리고 사재기하고 허위광고 또 매진 임박이라고 하는 이제 허위 마케팅 매진 임박 우리 알면 다 아는 건데 이거는 그냥 약간 애교였었는데 옛날에 이런 것들 또 단속 뉴스가 나오면서 대표적인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 비리비리 콰이쇼우가 금요일에도 9%, 10% 빠졌었거든요 오늘 또 거의 11%대 둘 다 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럼 홍콩만 문제냐 상해도 보시면 2%대 빠졌잖아요 대표 기업인 이제 귀주모태주가 오늘 5% 빠지면서 연저점 올해에 들어서 저점 영역으로 들어섰고요 차트 보면 이제 그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좀 은봉이 크게 나왔고 귀주모태주도 고점 대비해서 30% 하락 이제 구간까지 왔습니다 뭐 그리고 2, 3, 4위권에 있는 오량액, 노주노교, 양하양조도 한 7%대들 다 빠지면서 상해도 어려웠다 상해랑 심천도 일부 섹터만 빼고 좀 어려웠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중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고 지금 맨날 깜짝깜짝 놀리키는 규제가 나오고 있는데 규제 안전지대는 어디인가 전기차, 친환경, 반도체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이 안전지대에서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건 또 차익실현이 나왔어요 그 주요 종목들 나왔는데 근데 이제 이 섹터에서 그동안 못 올랐던 애들이 있는데 홍콩의 SMIC나 화공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 본토에 있는 베이팡화창이나 이런 반도체조들 올라가는 동안 못 갔거든요 근데 오늘 SMIC가 한 10% 홍콩 반도체도 한 6%대 상승을 해서 유일하게 그러면 이제는 중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규제를 안 받는 데가 어디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데가 규제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규제, 규제, 끝없는 규제 이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은 디디추싱 때문에 다 같이 싸잡아서 그렇죠 이제 이렇게 고생을 당한다고 치고 그 다음에 사교육 관련해서는 뭐 저축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른다고 치고 아니 중국의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우량 주식인 백주라든가 그 밖의 다른 주식까지 그리고 모든 증시가 주식시장에 다 같이 빠지는 거는 그냥 이건 외국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엑소더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부 오늘도 보면은 한 128억 위안 정도의 외국인 마이너스가 있었어요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뭔가 과거의 중국 이제 약간 중국 시장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덩샤오픽이 집권을 시작하면서 선부론이라고 해서 거의 이제 자본주의 색깔을 많이 입으면서 투자하기 좋은 국가가 됐었죠 근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정치적으로도 3년임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든지 뭔가 그동안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사회주의였다면 또 최근에 있었던 뉴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저장성이라는 곳이 공동부유 시범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공동부유라는 게 뭘까요? 뭐예요? 공동부유 이게 진짜 공산주의지 않아요? 공동부유? 공동 모두가 잘 사는 공동부유 그러니까 말은 되게 좋은데 모두가 잘 사는 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하향평준화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짜 약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그런 특색이 딱 나오는 정책이 나온 거잖아요 시범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저장성의 성도가 또 함저우예요 알리바바의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을 약간 이제 뭐 좋게 해석하면 최저임금을 올려주고 복지를 올려주고 이런 거지만 있는 자들 걸 뺏을 수도 있는 중국이 좀 이상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그렇다면 확실히 밀어주는 데는 또 확실히 밀어주는 거니까 그게 또 보면 전기차 또 친환경 반도체고요 또 2교시가 또 오늘 중국 전기차이기 때문에 약간은 온도가 다릅니다 이렇게 빠지고 있는 데랑 온도가 다른 곳이니 이제 선임님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규제 얘기를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대신해서 여쭤봐 드리는 거잖아요 사실 반도체나 전기차 이런 거는 그럼 믿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건 또 미국이 가만히 안 드는 종목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진핑의 모교에서 만든 학내 창업한 반도체 회사라고 상징적인 치과윤이 같은 경우도 파산을 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반도체 굴기를 미국이나 글로벌 사회에서 안 보겠다 그러면 그것도 좀 걱정이 되고 최근 미국 CNN이나 팍스TV에서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게 중국의 전기자동차 회사들의 그 계좌라고 하네요 장부가 허상이다 실제 그냥 보조금 타먹기로 해서 판 것처럼 해놓고 다 공사장에 널브러져 있다 이걸 막 일부러 터뜨리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 이런 전망의적인 우려가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의 본게임인 규제는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중국이 때리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미국이 때리는 거는 또 반대로 보면 중국은 필사적으로 또 살리는 반작용이 있긴 하고 중국의 또 전기차는 2교시에도 정확히 잘 아시겠지만 박용대 의원이 되게 난립해 있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하셨던 그런 허상장부인 애들이 오늘 일단 규제 얘기 좀 해볼게요 끝없는 규제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사교육 얘기는 지난주에도 우리 장도장님께서도 한번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 저희 상해사무소의 2인구 소장께서 조금 자세하게 정리를 해줘서 새로운 얘기까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쌍감 정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쌍감 그 두 가지를 부담을 감소시켜주겠다 경감시켜주겠다는 건데 사교육과 숙제 부담을 감소시켜주겠다는 거 숙제 되게 웃기죠 일단 좀 나오는데 진짜 웃기네요 보면 일단은 사교육 관련해서는 학생 대상으로 한 사교육 업체는 허가가 중단이 되고 모든 사교육 업체는 비영리성 기관으로 전환이 될 예정이고 사교육 업체의 앞으로 상장 금지 상장 회사가 사교육 업체의 투자 금지 그리고 사교육 업체의 광고 금지 광고 금지 그리고 선행학습 금지 이걸 어떻게 알지? 해외 교육 커리큘럼 제공 금지 그리고 미취학 아동 대상 학술적 교육 금지 그리고 법정 공휴일 휴일 그리고 겨울방학 여름방학에 학술적 교육 금지 방학 때 이제 학원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보면 학술적이라는 얘기가 자꾸 붙어있잖아요 구경수 사과 금지라서 오늘 재밌었던 게 그래서 피아노 관련주가 상한가를 치고 피아노를 왜 다시 오른 거예요? 학술적이 아닌가 아 그러니까 그거라도 보내겠지 해서 그러니까요 이런 웃긴데 그래서 또 학술적 사교육의 정부 지도가격제 도입 가격 통제하겠다는 거고 숙제가 되게 웃긴데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페이퍼 숙제 금지 천국이 됐네요 3학년에서 6학년은 평균 완성시간 60분 이하로 통제 중학생은 평균 완성시간 90분 이하로 통제 숙제도 이제 통제하는 거예요 국가가 아니 중국은 중학생도 유권자입니까? 뭐 이러면 사실 이게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시간이 학제가 거의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일들이 있었고 거기다가 또 무서운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인터넷 앱 재정비 프로젝트 착수된다는 규제가 있었습니다 앱을 재정비한다는 건 뭐죠? 그냥 앱 조사해서 없앤다는 거죠 DDE같이 한다는 겁니다 이건 또 하나금융 김경환 위원님이 정리해 주신 건데 시장 질서 교란, 이용자 권익 침해, 데이터 보안 위협, 자원, 품질관리 규정 위반 등 8개 이슈랑 22개 세부 내역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조사해서 앱 재정비라는 건 앱 삭제시킨다는 얘기죠 그렇겠네요 DDE가 지금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그냥 주가가 다 빠질 수밖에 없네요 무서워서 장사하겠습니까? 투자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플랫폼 업체들이 또 줄줄줄줄 빠지면서 항생테크가 거의 7% 가까이 빠진 거고요 또 재미있는 게 하나 나왔는데 중국의 공업기업 에너지 효율 조사 명령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이제 하나금융의 백승희 위원님이 정리해 주신 내용인데 에너지 효율, 전기 쓰는 거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웃긴데 3535개 기업을 조사한 데입니다 일단 주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회사일 텐데 전기 많이 쓰는 회사들 전기 너네가 낭비하는지 보겠다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들어갔어요 그렇겠죠 전기는 데이터 센터가 제일 많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거는 첨단 산업이고 육성을 해야 되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GDS홀딩스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를 실제 구축하는 회사가 홍콩과 미국 ADR로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GDS홀딩스라는 건데 오늘 12%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력 소모 이슈로 데이터 센터도 규제를 하는 이런 지경까지 돼버렸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텐센트 뮤직이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있다 그걸 중단해라라는 보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확정적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뭔가 이런 게 있을 것이다 아니면 지도 의견이 나왔다 이러면 명령으로 확정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오늘 어쨌든 중국이 상당히 낙폭이 큰 끊임없는 규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선임님 이런 게 방금 선임님이 텐센트 뮤직을 바탕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이렇게 실현이 됐던 것처럼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분위기가 이 규제라는 건 하루아침에 다시 얼굴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모든 중국의 투자 전략 에러니스트 분들 의견이 이 규제 받는 쪽에는 일단은 저점 매수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천천히 생각하자라는 게 전략이고요 특히 이제 주변부를 그나마도 관심을 가져서 봐야지 핵심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생각을 하지 않는 게 그게 나중에 사실 살아나서 원복되면 진짜 많이 오를 수 있지만 꼭 그렇게 해서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투자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거고 또 굳이 중국을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규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벗어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영역 오히려 좀 키워주고 있는 영역을 봐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까 그냥 자금 자체가 그냥 마구 빠져나가는데 이럴 때 규제로부터 그래도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앞으로 이게 통제될까 싶은 가장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백주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들어간다 아니면 이것도 좀 기다려야 된다 어떠세요? 백주는 좀 다른 얘기죠. 물론 이제 가격을 통제하면 그것도 규제가 될 수 있는데 사실 규제모태주 같은 경우는 가격을 안 올린다고 선언을 했고 이거는 소비주니까요. 소비주는 또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소비주에 대해서는 또 규제 영역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저점 매수는 될 수 있는데 또 트렌드 변화라는 게 좀 있으니까 백주라는 거는 과거에 보면 이제 베트남도 우유기업이 시가총의 1등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속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큰 흐름은 또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하되 또 그런 음식료 기업이 과도하게 빠지는 거는 대표 음식료 기업이 그런 건 사실 저점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짜 종목 선정을 잘해야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방중 일정이 잡혀있던데 이것도 영향이 있습니까? 이미 아마 회담은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속보가 몇 개 나오긴 했는데 웬디 헤먼이라고 하는 국무부 부장관 넘버2가 중국에서 회담을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 굉장히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경력이 깊으신 분이에요. 이게 당연히 민주당 인사니까 클린턴 정부 때는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을 했습니다. 북한 관련 업무를 했고요. 북한 전문가겠죠. 오바마 정부에는 국무부 정무차관을 했는데 2000년에 그 당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방북할 당시에 따라갔었고 2000년에 6.15 남북정상회담 할 때 미국 측 인사로 관여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2015년에는 이란 핵 합의가 그때 됐었잖아요. 트럼프가 깨긴 했지만 그때 미국의 수석대표였다고 해요. 북한 전문가, 이란 전문가 이런데 이게 이제 이번 달 18회부터 21일까지 일본을 방문했었고요. 그때 제8차 한미 외교차관 협의회도 했고 그리고 21일 날 한국으로 넘어와서 23일까지 한국에 있었습니다. 제9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 대회도 했고 그리고 몽골을 거쳐서 25일 날 중국에 들어간 건데 뭐 이제 텐진에서 했죠. 왕이 중국 외교부장하고는 중국 말로는 왕이 외교부장은 면담을 해 준 거고 회담은 셰펑 부부장이랑 회담을 한 거다라고 했는데 미국은 협력할 건 협력하고 경쟁할 건 경쟁하고 적대할 건 적대하겠다. 세 개로 나눠서 하겠다고 했는데 중국은 다 핑계다. 그거 다 우리 억업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가드레일이라는 걸 들고 나왔었어요. 극심하고 지속적인 경쟁이 충돌로 치닫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건 군사적 충돌을 말하는 거겠죠. 가드레일을 설치한다. 중국은 그걸 레드라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서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든지 서로 지정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또 겹치죠. 미국은 중국한테 너는 이것까지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중국은 2선은 넘어서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오늘 속보가 몇 개만 나오던데 셰펑 부부장이 또 엄청나게 강경 메시지 쏟아붓고 나중에는 또 구동존이를 거론했다고 해요. 구동존이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통 독점을 찾는 거. 그러니까 우리 너무 괴롭히지 마라.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고 이제 셰펑 부부장 인터뷰를 보면 미국이 기후변화, 이란 핵 문제, 북핵 문제 등에 대해서는 중국의 협력과 지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 얘기는 뭔가 협력을 요청했다는 거는 미국이 상응하는 뭔가를 준비했다는 거죠. 뭘 기분엔 테이크니까. 그게 뭘까라는 게 분명히 조금은 일정 부분 관세라든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또 풀리는 부분이 약간 있을 것 같고요. 또 재미있는 거는 기후변화는 사실 당연한 거고요. 중국이나 미국이나 같이 하는 거는. 이란 문제랑 북한 문제가 지금 꽉 막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미국은 의지가 있고 중국이 살짝 도와준다면 전혀 다르게 풀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란 문제랑 북한 문제를 잘 봐야 되겠다. 이게 증시랑도 결국은 연관이 되니까요. 이런 힌트는 얻을 수 있는 회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분까지 와가지고 정말 중국 증시를 살피기가 어렵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내일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오실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럼 미국 증시 개장전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선물이 조금 소폭 하락이긴 한데요. 라스닥 0.14, SNP 500 0.16, 다오전스 0.2 하락이긴 한데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는 역시 미국은 선방하고 있고요. 이번 주 미국은 진짜 일정이 폭발하는 주간입니다. 일단 실적 발표 슈퍼위크고요. SNP 500, 500개 중에 165개 CNBC에 의하면 165개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주요 우리가 아는 기업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오늘 일단 장마가모의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고요. 내일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비자, 스타벅스, AMD 그리고 수요일 날은 장전에 화이자, 보잉, 쇼피파이, 맥도날드 장 끝나면 페이스북, 페이팔, 퀄컴, 램 리서치 목요일에는 마스터카드, 머크, 사노피, 아스트라제네카, 아마존, 포드 금요일 날은 P&G, 엑소모빌, 셰브론, 캐터필라 이런 기업들, 쟁쟁한 기업들이 이번 주 슈퍼위크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이번 주에 FMC 있죠? 27, 28 네, 그렇네요. 화요일, 수요일, 우리는 목요일 아침에 보게 될 텐데 그래서 커리큘럼 보니까 내일 아침에는 오건영 부부장님이 프리뷰해 주시고 또 목요일 아침에는 우리 아마 화이자는 김상훈 위원 맞습니다. 굉장히 잘생긴 그분이 와서 아마 리뷰해 주실 것 같은데 보면은 일단 6월에 FMC에서 톤이 얼마나 바뀌느냐 왜냐하면 7월에는 점도표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요. 9월 봐야 되는데 6월 FMC 직구 파월 기자회견에서 파월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테이퍼링 문제를 논의할지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게 뭐 말이 참 웃긴데. 논의할지에 대한 논의를 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7월 7일 날 공개된 6월 의사록을 보면 실제 테이퍼링 논의를 사실상 시작을 했고 아직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럼 테이퍼링 논의를 했겠죠. 이번에 하겠죠. 하면은 그거에 대한 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시장이 원하는 발언이 이거겠죠. 경제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고 물가는 일시적이다. 골디락스다라는 얘기를 기다릴 것 같고요.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톤이 6월과 똑같다면 우리가 보통 이제 8월 26일에서 28일까지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여기서 힌트를 주고 9월에 암시를 약간 선언 내년부터 합니다 선언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6월하고 톤이 비슷하면 8월에 갑자기 그렇게 돌리는 건 어려워서요. 톤이 어느 정도 바뀌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 그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 주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유예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8월부터 만약에 넘어가는 걸로 지금 컨셉이 되고 있고요. 9월, 10월로 당장 디폴트가 나는 건 아니나 좀 여러 가지 변화는 있을 겁니다. 채권 발행이 중단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진짜 소식이 풍성해서 우리 3프로TV도 이번 주에는 시청률이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진짜 챙겨먹을 거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 중에서 제일 궁금한 게 오늘이죠? 테슬라 발표 난다고 해주셨잖아요. 장 후에. 대충 관전 포인트는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 또 테슬라 커버하고 있는 박연주 의원한테 몇 가지 물어보고 왔고요. 업계에서는 테슬라 목표 주가를 제시한 아마 거의 유일한 애널리스트인데 얼마라고 하셨나요? 850달러 이런 음식 의견이. 그래서 이게 일단 2분기 판매량은 공개가 이미 되어 있어요. 20만 1250대. 분기 단위 처음으로 20만 대 돌파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크레딧을 제외하고 얘네는 크레딧으로 많이 벌었거든요. 그런데 흑자 전환을 했을지가 항상 테슬라 공격하신 분들이 그거 갖고 물고 늘어지는데 크레딧을 제외하고 흑자 전환을 했을지가 좀 관전 포인트고요. 그리고 또 크레딧이 줄었을지 늘었을지 일단 스탈란티스가 자기들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데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실적보다는 AI 데이 그래서 언제 하냐. 왜냐하면 7월 안에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개최 일정이 안 나왔으면 일단 7월은 넘어간 것 같은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언급을 하겠죠. AI 데이에 대한 언급 언제 할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FSD 구독 서비스가 시작됐잖아요. 일주일 전부터.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초기 반응에 대한 코멘트가 나올지 이런 것들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구독 서비스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냥 살려면 만 달러잖아요. 천만 원 넘는 돈을 드려야 되는데 구독 서비스는 199달러인데 한 달 써보고 안 써도 되니까 그렇긴 하죠. 일단은 넣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느냐. 박연지 의원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달만 써보고 안 써도 되니까 넣었다가 매료돼서 계속 쓰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FSD 베타9이 지금 유튜브에서 화제입니다. 비전으로만 굉장히 이런 우회전 차에서 이것들 잘하는데 그거는 일단은 일부 테스터들만 쓰고 있는 거라서 이게 YG 릴리즈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한테 다 업데이트되는 시점이 언제쯤일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애플, 애플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애플은 또 저희 당사에 유영호 의원이 커버하고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봤는데 일단 실정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3분기 생산 차질 이슈에 대한 코멘트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독일에서도 홍수가 많이 났지만 주말 새 뉴스 보면 중국에도 어마어마한 홍수가 있었죠. 그렇죠. 정저우시라고 하는 데라고 하던데 달이 지하차도에 꽉 차서 물이 빠지고 보니까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있고 수천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건이 있었는데 정저우시에 폭수콘 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폭수콘 공장은 몇 개 도시에 있긴 한데 정저우시랑 선전시가 메인 공장이고 정저우시에 있는 게 제일 크대요. 그런데 폭수콘은 발표를 했습니다. 공장은 피해가 없다고 했지만 문제는 물류랑 인력의 차질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정저우시 공장에서 한 4달치 월급을 보너스로 줄 테니 일하러 와라라는 구인 공고가 올라올 정도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생산 차질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거가 애플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또 부품 공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가 걸려 있잖아요. 이게 병목 현상이 좀 걸려 있잖아요. IT는 지난 실적 발표에서 2분기에 한 40억 달러 정도의 영향이 있을 거다. 이제 들만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러면 거의 한 5% 정도 되거든요. 분기 매출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얼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3분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생산 영향이 있겠습니다라는 또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애플은요. 가이던스를 요새 제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요? 몰랐네. 작년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2분기 가이던스부터 안 나왔어요. 핑계는 코로나. 그러면 이번에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핑계로 아직도 안 하겠죠.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가이던스는 아마 안 하지 않을까 하면 좀 서프라이즈 될 수 있는 그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플도 살펴봤고 테슬라도 살펴봤으니 자연스럽게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 기업들이겠네요. 네. 반도체 기업들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뭐 AMD나 뭐 퀄컴 이런 것들 커버하는 게 이제 저희 유영호 의원이어서 좀 물어봤는데 일단 기본적인 가정은요. 지난주에 인텔의 실적 발표했거든요. 여기서 좀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우리가 반도체 공급 이슈 있잖아요. 반도체 공급 차질. 이게 2분기가 피크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텔의 CU가 한 3분기가 피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1, 2년 동안 이 이슈가 지속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곧 끝난다고 생각해서 자동차 업체들 좋지 않냐 이랬는데 최근에 보면 자동차 업체도 좀 주충한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거고요. 이게 기본 가정으로 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지난주 실적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지만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했어요. 생산 차질 있을 것 같다. AMD 쪽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생산 차질은 안 좋은 뉴스인데 인텔이 이제 데이터 센터 향의 ASP 평균 판매가가 2분기에 신제품 아이스레이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 연속 떨어졌어요. 그 이유를 경쟁 심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경쟁자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AMD. AMD가 좀 갉아먹었다는 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을 수 있고요. AMD는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퀄컴은요. 애플이 좋으면 퀄컴은 일단 기본적으로 좋다. 그렇겠죠. 근데 보면은 또 최근에 스마트폰 시장 동향을 보면요. 하이엔드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지고 있어요. 중저가보다. 왜 그러냐면 부품 가격이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제조사들이 중저가를 만들면 수지가 안 맞는데 하이엔드 쪽으로 가는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는 중저가가 좋아서 미디어틱 주가는 잘 가고 퀄컴은 좀 슬로우했는데 최근에 좀 바뀌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퀄컴은 그런 쪽으로는 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이 공급 차질 이슈라는 거는 투자를 더 계속적으로 모티베이션 하기 때문에 랩 리서치는 아마 실적도 좋을 수 있고 뭐 이런 그 각사들의 투자에 대한 자기들 오더받는 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보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장선인님께 소식을 들은 게 하나는 천당이고 하나는 지옥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미국은 괜찮아요. 근데 사실 우리 장선인님 같은 분 만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을 다 아우러 계시다 보니까 한쪽 포트가 안 좋으면 다른 쪽을 천거해 주시거나 다른 쪽으로 일단 옮겨 타게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비중 저절을 이제 그렇죠. 한국 중국 미국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포트 관리해드릴 수 있어요. 이 세 개 다 커버하시려면 시간 조절은 어떻게 하세요? 근데 또 뭐 잘해 한 3배 열심히 해야죠. 하나만 하시는 분들보다. 하여튼 뭐 그렇게 공부하신 알짜 소식들 주말에도 맨날 독서하시거든요. 여러분들께 하나라도 더 전달해 드리려고. 그래서 가끔 우리 저기 출연진들 중에서 저서 내신 분들 거는 꼭 일부러 싸인 받아가지고 끝까지 읽으시는 분이 우리 장선인님이십니다. 하여튼 항상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좀 중국 주식도 좋은 소식 들고 와주세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저희 글로벌 라이브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왕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의 기술 그리고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